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로 올렸던 저 사람이 그 인강선생님 저만 있는데 누구지? 인강선생님 성대모사 함께 있어 여섯 명이 아주 봤어 다른 사람은 다 똑같아 맨 마지막이 나야 하나도 안 똑같거든 하나도 근데 거기 이 선생님의 댓글이 내가 제일 똑같다는 거야 하나도 안 똑같은데 자기 자신을 모르나봐 난 전혀 모르겠어 설명서는 완전 똑같아 완전 자 이러면서 완전 똑같은데 나는 하나도 안 똑같거든 바보로 만들어놨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막 아니 그 이상하게 1부터 어디까지야 오해 날 잘 누구지? 인강선생님 내가 제일 똑같다는 거야 저거 한 게 있대 누구지? 인강선생님 성대모사 성대모사 다른 사람이 다 똑같아 하나도 안 똑같은데 나 여기서 마지막 할 거 같아 근데 거기 왜 댓글이 내가 제일 똑같다는 거야 어제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한 학생이 6명의 인강선생님을 따라한 게 있어 그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봤어? 누구지? 응 그래서 봤어 그래서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있고 마지막에 나야 딱 봤는데 다른 선생님이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나거든? 하나도 안 똑같아 하나도 근데 그 유튜브 댓글이 내가 제일 똑같다고 한 본인도 모르나 봐 진짜 하나도 안 똑같거든 하나도? 설민석 선생님 다른 선생님 다 똑같아 설민석 선생님 막 이런 거까지 다 똑같고 나는 하나도 안 똑같아 진짜 사람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놨어 왜 만져 내가 언제 막 이랬어? 아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수가 1부터 5행까지 있는데 1